인도네시아 이제 사고 싶어도 못산다 뜻밖의 유럽국가 KF-21 원한다 강경한 한국 돌발행동에 있니 경하 지난 8일 방위사업청, 방사청은 브리핑을 통해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민합된 분담금과 관련해 2026년까지 6천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는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게 인도네시아로의 기술이전 등 이전같이 규모도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과 함께 KF-21 48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개발분담금 문제 일단 봉합은 됐지만 KF-21 보람의 개발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KF-21의 체계개발과 관련해 1조 6천억 원의 개발비를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체계개발이란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양산 예정인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를 말한다 현재 시제기들이 시험비행을 하고 있는 KF-21은 체계개발 단계에 있다 KF-21의 체계개발비는 총 8조 1천억 원으로 우리 정부가 4조 9천억 원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원 개발 및 양산을 담당할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1조 6천억 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금액은 4천억 원에 불과하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가 본국으로 가져가야 할 출고된 카프-21C 제5호기는 현재 경상남도 4천의 K경락고에 보관 중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우선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개발 분담금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왜 KF-21 개발 분담금 납부에 소극적일까? 이유는 하나다 바로 제8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자 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꼬여버렸다 2019년 10월 23일 인도네시아의 신임 국방장관으로 프라보어가 임명되면서 그동안 동반자 관계였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산협력은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프라보어 국방장관 취임과 함께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과거 대우 조선해양 현 하나오션에 주문한 국산 잠수함 나가파사급이었다 나가파사급은 2011년 세척이 주문됐고 2019년 추가로 세척이 발주됐다 하지만 2020년부터 추가 도입 예정인 세척의 계약파기설이 돌면서 계약금 입금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10일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과 플로랑스 파르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방부 청사에서 라팔 전투기 6대 구매 계약 체결과 함께 인도네시아 국영팔조선소와 프랑스 국영조선업체 네이벌 그룹 간의 연구개발 MOU도 체결됐다 프라보어 장관은 해당 양해각서와 관련해 무기와 부품, 훈련을 포함해 공기 무료 추진, 에이 시스템을 갖춘 스코르펜 잠수함 두척 구매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8일 프랑스의 나발그룹과 인도네시아, 최대의 조선 및 방산기업인 피티펄은 스코르펜 잠수함 두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국산 잠수함 추가 세척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그렇게 물 건너갔다 지난 1월 8일 나팔 전투기를 만드는 프랑스 다소사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2022년 9월과 2023년 8월에 발효된 나팔 전투기 1차 6대와 2차 18대에 이어 3차로 18대 추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42대의 나팔 전투기 도입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나팔 전투기 42대의 도입 예산은 81억 달러로 약 12조원에 달한다 재원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부와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다 사실상 나라 빚을 내서 산 셈이다 여기에 더해 미 보잉사의 F-15 아이드 전투기 24대도 살 예정이다 미 국방부 국방안 보협력국이 밝힌 36대 기준의 도입 금액은 139억 달러로 약 19조원에 달한다 비록 F-15 아이드는 24대에 불과하지만 나팔 전투기와 합해보면 적게는 20조원 많게는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전 세계적 사례를 보아도 인도네시아 전투기 구매는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십조 단위의 전투기 사업을 동시에 두 개씩이나 진행하는 것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일머니가 풍부한 중동 국가들도 이렇게는 안 한다 물론 전투기 도입 예산은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단연간에 걸쳐 지불한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공군에 할당된 전투기 예산 대부분이 향후 10년간 꾸준히 나팔과 F-15 아이드 전투기에 들어간다는 것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약속한 KF-21 48대 도입이 예산상의 문제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100% 수출금융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KF-21에 알려진 대당 목표 가격은 700억에서 800억원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항공기 부품의 가격 상승으로 방산업계에서는 대당 가격을 1300억원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만약 대당 1000억원 기준으로 48대를 계산해보면 4조 8천억원에 달한다 이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방산협력은 희망고문 상황이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국산 유도탄 고속함 및 잠수함 그리고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수출까지 첫 수출에는 항상 인도네시아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방산 수출에 있어서 안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나라로 변해버렸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에게 외교적으로 중요한 나라지만 K-방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2. 핵무장 필요하다면서 원전 폐쇄는 모순 핵무장 필요성을 논의하자면서도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는 모순적 현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도발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정작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연료 핵심 소재인 중수와 삼중수소를 헐갑에 팔아치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선진변호사협회 창립기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정파 이념을 넘어 진정한 선진화를 구현하는 시민단체 법률가들의 모임을 만들자는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황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는 중수로 폐쇄 추진과 핵무장 논의의 모순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북핵의 위협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당 내부에서도 핵무장을 위한 여론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건 적절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핵무장의 필수적인 재처리 시설을 포기하면서 확보한 중수로가 폐쇄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변호사가 언급한 중수로는 월성원전 1호기를 가리킵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했고 문제인정부 때인 2018년 노후원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문제인정부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현재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월성 1호기의 특수성에 관해 중수로는 사용 후의 결료 발생량이 많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맞다면서도 이 사용 후의 결료에서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더 쉽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도 하지만 다른 특별한 용도에 쓰려고 특수목적 핵발전소를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월성 1호기 폐쇄 논란에 관해서는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다른 원전에 비해 경제성이 조금 뒤처진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를 추진했으며 현재까지도 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최근엔 법적인 관점에서 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하는 월성 1호기를 확실히 죽이기 위해 월성 1호기 가동에 필수적인 중수 80톤을 중국에 팔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11일 행 의정감시 네트워크와 월성 1호기 공정재판감시단 자유대한호국단 사단법인 원자력정책연대 등과 함께 중수를 헐갑해 중국에 판매한 전 현직 한수원 사장과 관련자들을 고발했다면서 이달 11일 행 같은 단체들과 함께 삼중수소의 도매가 매각 사건에 관한 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모로 보나 계속운전이 국익의 이로운 월성 1호기를 죽이는 것을 넘어 핵폭탄을 넘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삼중수소마저 불법을 저지른 세력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는 6월 11자 기사를 통해 한수원이 2021년 월성 1호기에 중수를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중국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 수백억대의 손해를 봤을 것이라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또 7월 11자 기사로는 한수원이 올해 초 삼중수소를 시세 4분의 1 가격으로 국내 한 업체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